네 이번엔 로즈우드 집안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첫 등장으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기타가 있죠 요즘 사실 버즈비에 들어오는 브랜드들이 첫 등장이 꽤 임팩트 있고 반응이 괜찮은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레버랜드도 반응이 여러분들이 야 저 되게 특이한데 좋다 이거 이거 베이스 컷 이거 선생님이 너무 너무 되게 오랫동안 레버랜드를 처음 사는 것처럼 계단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레버랜드는 좀 개성도 있으면서도 확실히 사운드도 차별화가 되는데 좋으면서 차별화가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오 야 저런 세계관이 있구나 라는 걸 좀 일깨워 줬다면은 이제 아리아 같은 경우에는 야 저 가격이 아직도 저런 퀄리티 컨트롤이 가능하구나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라이벌 관계에 있는 회사에서는 좀 욕할 것 같아요 니네 반칙이다 뭐 한 20만원으로 더 받아라 뭐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완벽한 다이아몬드 형태의 점수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50만원 언더다? 이거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50만원 언더 중에 사운드가 25 가까이 가는 애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서 완벽한 다이아몬드가 되려면은 적어도 기타 가격이 100만원은 넘어간다 이렇다면 사실 초심자 추천용은 아니잖아요 두 번째 기타 느낌이지 근데 이거는 초심자에게 추천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지금 발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웃긴 건 아리아의 예전 브랜드 이름 중에 다이아몬드가 있었어요 네 아리아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아리아프로2 이러면서 아비이타도 있었고요 아리타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초보자 기타일 수도 있어요 진짜 50만원 언더 아 50만원 언더에 마지막 초보자 기타 야 기타 초보하려고 돈 100만원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걸 고민 안하셔도 50만원으로 초보자 할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초보자 되기도 쉽지 않아요 아 쉽지 않습니다 네 STG 6위 지난 시간에 메이플에 이어서 오늘은 로즈우드인데요 뭐 아리아에 대한 브랜드 설명은 지난 시간에 나와 있으니까 카드 가셔서 한번 보고 오시면은 리뷰 훨씬 더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5점을 과연 깰 수 있을 것인가 네 스펙 살펴볼게요 49만8천원 메일인 차이나 전장 99센치 무게는 3.35키로 두께는 43 플러스 2mm 12%의 띠뜨레는 78mm입니다 엘더바디에 폴리오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원피스 시쉐임넥 글로스 피니쉬 여기에는 이제 스컴크라인이 없죠 어차피 지판이 올라가니까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에 스트링은 009, 042 네 너트는 42mm 너비고요 지판목재 로즈우드 지판공율은 241mm입니다 스케일은 648, 22 미디엄 전분프렛에 아리아 OS5, 알리코 5 마그넷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엄벌 2톤 5의 픽업 셀렉터 6세들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메이드 인 재팬 품질 관리 기준 적용 네 이건 뭐 이렇게 해줘야죠 블랙 빈티지 화이트 중에 빈티지 화이트 색상입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루즈우드 소리가 나네 왜 나지? 뭐지 이거 비니어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프렛 그냥 이렇게 슬라브로 깔았구나 슬라브 정말 되게 착실하다 지난 시간보다 딱 한결이 더 있어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 정도면 바라도 좋은 건데 이거 이거 뭐 맥펜 플레이어 급에 은근히 섞여 있으면은 뭐 그냥 그런 것 같다고 들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거 왜 이리 좋냐 이제 마살로 바꿨고요 이 짱짱함 소음 아니 잘 밟는데 스트레스를 진짜다 오우, 작아졌고 식업, 야 예술이네 잘 맞추어 네, 주얼리스트고요 와우, 웬일이야 이거 렛으로 악수고요 와우 좋습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야 와우 오우, 야 이야 좋네요 마살게이니 오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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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리아의 메이플과 로즈우드는 제대로 확실하게 컨셉을 잘 나눠서 만들었네요 오우, 저는 이 정도로 로즈우드가 로즈우드다울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맞아요 오우, 좋습니다 미쳤네 잘하네 잘하네 저는 지난번에 메이플 딱 레일라 들을 때 진짜 약간 충격을 받았고 오늘 이 로즈우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클린톤 들을 때 이야, 로즈우드가 제대로 나네 소리가 이런 느낌이 있어서 많이 놀랐어요 오우, 잘 만드네 잘 만듭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반주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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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와, 이렇게 좋지 마음에 듭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들리겠습니다 아까 초보자 프로2라고 들었죠? 박인우 프로2 드리겠습니다 오 왜 저죠? 박인우가 좋아하는 톤이 한 두 개쯤 있습니다 약간 미니언 벗고 잘 만지면 나올 것 같은 하프톤 같은 게 들렸어요 그런 부분이 확실히 로즈우드를 잘 만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하지 않았어요 정말 잘 재현해냈어요 한정된 가격 안에서 저는 이 정도 두 대를 보니까 아리아의 스트랩은 믿어도 되겠다 그래서 아리아의 스트랩 줄여서 아리수 믿고 치는 아리수 믿고 치는 아리수 수돗물로 만들었군요 하하하하하하 수돗물을 믿고 먹는 아리수 믿고 치는 아리수 네 습관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4,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5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5, 가성비 19,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5점 지난 시간과 완전히 동일한 점수 평균 75점입니다 이야 이게 이렇게 5762가 팬더의 5762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을 처음에 5762라고 왔을 때 아유 뭐야 뭐야 이랬는데 뜨고 보니까 이야 진짜 열심히 했네요 진짜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일본답게 엄청 빈티지하게 생각 많이 했네요 네 잘했습니다 정말 그 메이플과 로즈윗의 질감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흔적들이 보이는 아주 준수한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아예 좀 영역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모던하게 생겼는데 에스티지 시리즈가 아니고 한 로드 컬렉션이에요 한 로드 714 마크2 모델 저거는 아주 모던하고 핏가드도 그냥 쫙 빠져있고 디자인도 좀 화려하고 저건 좀 비싼가요? 저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40만 8천원 저걸 사야지 하하하하하하 뭐더러 이런거에서 이거 너무 빈티지 하잖아요 네 다음 시간에 과연 한 로드는 얼마나 핫한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 이제는 약간 믿고 보는 브랜드가 된 거 같아요 세 번째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